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힘 레이먼드 디트마스 중남미산 독사 부시마스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구경꾼이 브롱스 동물원으로 몰려들었다 이놈은 길이가 2미터 정도인 새끼였지만 날카로운 송곳니에는 순식간에 죽음을 선사하는 독이 가득했다 동물원의 파충류 관리자 레이먼드 디트마스는 25년 동안 부시마스터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손에 넣고 난 뒤에는 놈에게 먹이를 강제로 먹여야 했다 나는 어떻게 먹이를 주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간단하다고 답했다 뱀의 입을 지뢰로 들어올려 묵구멍 안쪽으로 고기를 지붓 막대기를 쑤셔 넣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레이먼드 디트마스가 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다 그는 수천 마리의 뱀을 취급했지만 단 한 번도 물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혈청 개발 작업에 적극 협조했다 여러 해에 걸쳐 개발한 이 혈청은 뱀에 물린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 소년 시절 디트마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육군에서 장기로 일하길 바라 사관 학원에 보내 베스트 포인트 진학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디트마스의 젊은 피는 야생의 부름에 더 매혹되었다 그는 소년다운 열정에 불타 뉴욕에서 가장 큰 뱀 컬렉션을 만들기 시작해 결국 성공했다 그는 주말이면 허드슨강을 따라 방울뱀과 미국 살모사를 사냥하며 시간을 보냈고 뱀을 구입하고 교환하고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과일 수송선 선장은 그에게 보아뱀을 보내주었다 그는 서인도제도 과학재들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 뱀과 그쪽 정글에 우글거리는 파충류를 교환하기도 했다 마침내 뱀 컬렉션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위험할 정도로 많아져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집 위층 전부를 내주어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 신문사는 흥미진진한 기사를 내보냈고 뱀 마술사들과 서커스 관계자들은 그를 만나러 왔다 디트마스의 집은 지역에서 일대 센세이션이 되었다 자기가 키우는 파충류에게 먹이를 주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그는 속기를 공부했다 아버지는 디킨스의 소설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었고 그는 받아 적으며 속기를 연습했다 그는 속기로 적은 디킨스 소설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무척 귀중한 보물을 여긴다 훗날 신문 기자가 되었을 때는 차이나타운의 여러 식당의 지하에 덫을 놓고서 그렇게 해서 잡힌 쥐를 뱀들에게 먹이로 주기도 했다 뉴욕시는 대형 동물원을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디트마스를 파충류 담당자로 채용했다 아들이 방울뱀과 살모사를 집에서 모조리 빼내 뉴욕 동물원으로 옮기자 어머니는 하느님에게 열렬한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때가 1899년이었다 그 후로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동물 컬렉션을 만들어 왔다 디트마스가 뱀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가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우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상상할 수도 있다 몇 년 전 디트마스 박사는 스카스테일에 있는 자택에서 원숭이 몇 마리를 기르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원숭이들은 우리에서 뛰쳐나가 그들만의 축제를 열었다 찬장 꼭대기에 오른 그들은 펄쩍 뛰어 식탁 위에 설치된 샹들리에에 매달렸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은가 샹들리에는 마치 정글의 포도나무처럼 흔들렸다 원숭이들은 이리저리 뛰며 방향을 휙 바꾸며 움직였고 온갖 공중 묘기를 부려 샹들리에는 거의 천장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러다가 집에는 누전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디트마스 박사는 집에 불이 난 후 몽땅 타버리지 않은 것이 더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날 원숭이들은 낡은 신발 한 짝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피아노 건반을 마구 두드렸다 도자기를 박살냈고 카펫 위에 피클을 이리저리 뿌렸고 거울에 차가운 크림을 마구 발라 더럽혔고 재봉틀 서랍을 열어 실타래를 마구 풀었고 집 안 곳곳에 실을 감았다 옷장 서랍을 뒤집기도 하고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꺼내 위층 침대 밑에다 감추었다 마침내 가족이 돌아왔을 때 집은 마치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상태였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우면 재미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군 인생 경영 포인트 뱀을 좋아해 집의 2층을 전부 할애해 키우고 그것을 인연으로 동물원 사육사까지 된 디트마스의 인생은 한마디로 비범하다 동물원 파충류 책임자가 되고 나서도 뱀을 모으고 키우고 구경시키는 일 이외에 또다시 집에 원숭이 여러 마리를 기를 정도로 동물을 사랑했으니 말이다 집을 잠깐 비운 뒤 키우던 원숭이가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본 디트마스가 중얼거린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우면 재미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군 이라는 말은 그의 비범함과 카리스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자질이다 특히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는 강조되곤 한다 아무리 무서운 독사라도 카리스마가 있는 뱀꾼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이는 뱀꾼이 오랫동안 뱀을 관찰하고 공부해 뱀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리스마는 뱀에게도 전해져 뱀꾼을 공격하지 않고 따르게 만드는데 하물며 가장 좋은 의사소통 도구인 언어를 가진 사람 사이에는 어떠하겠는가 누군가가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싶다면 진정으로 상대에게 애정을 갖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